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표1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선수명에 입력된 선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열고 팀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틈호 입력하시고요. 선수명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겠다. PRO 라고 입력하고 PER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선수명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선수명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손문자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맨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가로 열시고요. 다시 N% 연산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그 다음 팀명이 있는 C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끝에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문자 처리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십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의에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율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함수를 통해서 우린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고요. 아니 미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여 서치 함수에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추출할 겁니다. 그럼 일단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드 함수는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조금 있다 하고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H라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찾고자 한 기호는 골뱅이 시프트 누른 상태 숫자 2 위치는 이메일에 가서 시작 위치는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첫 번째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러브 99까지가 6글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골뱅이 기호가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골뱅이 있는 위치 시작 위치가 구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닉네임을 찾을 때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맨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시면 골뱅이 기호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 함수 입력합니다. 미드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텍스트는 서치 함수는 아니고요. 이만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 몇 글자에 해당한 세 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텍스트는 우리는 이메일 주소에 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 몇 글자, 몇 글자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에 가서 이메일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되 몇 글자를 가져오는 거는 골뱅이 시작하는 위치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그럼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하나를 추출할까요?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다시 if, 만약에요. if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마지막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M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남성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오른쪽에 한 글자가 W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셨던 조건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세 번째 칸에 꼭 오셔야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if를 추가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이름 상자가 있는 위치에 if를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V M이 아니라 W로 수정하시고요. W 그렇다면 여성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나머지는 아웃도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복사하셨던 부분을 W만 수정하시고 W면 여성용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M이냐 W냐 나머지 아웃도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사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에 가서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서를 I16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텍스트는 학과 코드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 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가 추출이 되고요. 왼쪽에 세 글자 얘를 소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터 앞에다가요. LOWER이라고 입력하시면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추출하셨던 세 글자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에다가 연결해서요. M% 연산자를 통해서 연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열함수 넣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 클릭이 안되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H16셀에 있는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OWER 소문자로 바꾼 함수를 전체로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학과의 세 글자만 묶으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표 5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D27부터 D33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다가 하이픈 연결하시고 생산일자에서 월을 주출하고 하이픈 연결하시고 인식표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D2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다가 코드를 가져올 건데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UPPER UPPER 그 다음 코드를 가져오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하이픈 넣으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UPPER 대문자로 하실 건데 바로 왼쪽에 있는 C27셀 클릭하시거나 방향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거나 만약에 클릭도 안 되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가 입력이 되는데 중간에 월이 있었네요. 월도 추가할게요. 하이픈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M% 뒤에다가 먼스 함수 입력하셔서 우리는 생산일자가 있는 B27셀에서 월을 추출하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 하이픈 연결하시고 M% 연산자 좀 길어지네요. UPPER을 앞에 한 번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전체를 가로로 묶으셔도 되고 각각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코드를 대문자로 바꿨고 생산일자에서 월을 추출했고 인식표도 대무자로 표시해서 제품 코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6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요.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Tr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코드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뒤에 불필요한 스페이스 공간을 제거를 했고요. 얘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다가 UPPER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값 뒤에다가 빼기 kr 이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하이픈 k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로 큰 다운별 처리하셔서 문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변환 도서 코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b3 셀을 클릭하시고요. 표 1에 보험자를 이용하여 b3부터 b30 영역에 p 보험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변경하고요. 뒤에다가 가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 사용하실 거고 그 추출한 글자를 다른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substudio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conc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id부터 작성할까요?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id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고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보험자에 입력된 데이터에 두 번째 한 글자가 추출이 되고요. 그 값을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eu만 입력하시면 첫 번째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대상이 되는 텍스트 우리는 mid 함수는 바꾸실 old 텍스트에 해당이 돼요. 조금 전에 구한 mid는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두 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a3에 가서 조금 전에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찾을 거고요. 그 값을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운데 있는 글자가 별표로 처리가 되고요. 다시 그 값 뒤에다가 가죽을 붙이는데 컨케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붙일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케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컨케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다고요.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2에다가 가족이라고 입력하셔서 가족이란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할 건데 가족이란 글자에 앞에 가짜 앞에 한 칸을 띄우셔서 띄우셔서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 보험자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커서를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량을 이용해서 G3부터 G27 영역에 다음과 같이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8400일 때는 천으로 나눠서 천으로 나눠서 앞에 8개만큼 검정색 별로 표시하고 그 다음 두 개는 10에서 8개를 뺀 두 개는 하얀색 별로 표시하겠다라고 제시된 예제가 있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 몫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3의 커서를 G3의 커서 갖다 놓고요. 커션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커션트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천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천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라고 구해져요. 이 4를 검정색 별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복하겠다라고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텍스트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러서 별표 입력하시고 심표 글자수는 조금 전에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4라는 값을 구해놨잖아요.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검정색 별 4개가 채워집니다. 이제는 10개에서 4개를 뺀 6개는 하얀색 별로 채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엔퍼센트 연산자가 아니라 컨케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G3에 커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컨케드라고 입력합니다. C-O-N-C-A-T 텍스트 첫 번째는 구해놓으셨고 리피트부터 쭉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가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끝에 가셔서 심표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시고요. 검정색 별 대신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얀색 별로 바꾸시고 조금 전에 4라는 값을 10 빼기라고 하시면 10 빼기 4를 하면 6을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6개만큼 하얀색 별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컨케드에 대한 가로를 닫을까요? 가로 색깔이 검정색으로 닫히면 되고요. 센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지수의 값이 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서 .kr을 골뱅이 30.kr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경해서 메일 주소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구하는 작업은 조금 있다. 대문자로 표시하는 작업은 조금 있다. 하고요.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서브 스튜디오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SU 입력하시면 해당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텍스트 우리는 홈페이지 주소에 가서요. 큰다운 편 묶어서 .kr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신표 이 찾은 텍스트를 다시 한번 골뱅이 입력하시고 30.kr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해당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일단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J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per per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영문에 대해서 영문 내용을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하라고 하니까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겠다면 upper 를 쓰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per per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표사의 제품 아이디를 이용하여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아이디 뒤에 네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에서 값이 나열되어 있어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품 아이디 뒤에 네 글자를 먼저 구할까요?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요. D에 네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 이용하셔서 L3에 D에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구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D에 네 글자가 구해지고요. 그 값을 그 값을 그 값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건데요. 물론 MOD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에 밸류 함수가 있으니까 밸류 함수는 꼭 쓰셔야 하는데 MOD 쓰시고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를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구해지는데요. 물론 문자도 이렇게 숫자로 작성된 데이터가 문자로 인식된 데이터를 MOD 함수에 넣으면 계산을 해서 값이 구해져요. 근데 현재 예지에서는 밸류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구했던 걸 실행 취소 해보고요. 이 값을 밸류 함수에 다가 넣겠습니다. 밸류라는 거는 텍스트 문자율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앞에 00은 문자여서 삭제가 표시가 되지 않고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MOD 함수를 이용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4로 나눴을 때 0부터 3까지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0일 경우엔 수동 녹화라고 할 건데요. 추주 함수에다가 값을 나열할 거예요. 추주는 인덱스 넘버의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구하신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만 우리는 1부터 4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1부터 4에 해당한 수동 녹화부터 수시 감시까지 값을 추주 함수에 넣어줄 수 있어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이 아까 0이라고 한 전제지만 사실 1,2,3,4 해당한 값들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수동 녹화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수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그 다음에 수시 감지 라고 값들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요. 큰 따옴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 아이디에 따라서 비고란에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구하신 데이터가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텍스 3번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 3번 예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G3부터 G24 영역의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율은 표 2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량과 수량과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다릅니다. 참조하는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 가서 수량을 찾고요. 정해온이면 세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일단 매치 함수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고 입력을 해요. 등급을 신표 아래쪽에 가서 정해온 준해온 비해온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1, 2, 3 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정해온이면 우리는 세 번째 열입니다. 세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구한 값 다음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세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의 위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정해온은 세 번째 비해온은 네 번째라고 열의 위치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을 VLOOKUP 함수 안에 넣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을 가지고 신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할인율 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아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열의 위치를 지정해 준 곳에 가서 할인율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을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할인율 표에서 값을 찾아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값을요. 문제에서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할인율을 구해왔고 판매 금액에다 일단 곱한 다음에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 금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래쪽 수식을 복사했을 때 곱한 값이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TXT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샵 콤마 샵 샵 영 이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자 형식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요. 점자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하신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표 3의 행사 내용과 인원과 표 4를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의 딸은 홀 이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lookup함수를 통해서 인원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돌잔치는 우리는 세 번째 행이고요. 결혼식은 네 번째 행이에요. 매치함수부터 구하셔서 행의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매치는 행사 내용을 가지고 심표 아래쪽에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돌잔치가 첫 번째 구요. 결혼식이 두 번째 입니다. 우리는 돌잔치가 세 번째 행에서 찾으려면 구한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 세 번째 행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결혼식은 네 번째 행이 됩니다. 이제는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커서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량에 따라서 k3에 있는 값을 심표 아래쪽 표 4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심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행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표 4에 해당된 홀 이름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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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이용하셔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홀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 학생 코드 이외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와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반 번호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 함수 우선 글자를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코드 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3 4 5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009가 되는데 저희는 9라고만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밸류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면 9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글자를 가져와서 숫자 형식으로 값을 반환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뒤에 빼기를 붙일 건데 엔퍼센트 연산저가 아니라요. 컨캐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겁니다. 맨 끝에 가서 심표 빼기를 연결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심표 똑같은 수식을 사용하셔서 밸류부터 미드 함수에 대한 수식을 컨트롤 컨트롤 V 하셔서 이제는 여섯번째부터 여덟번째니까 여섯번째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컨캐드 함수에 대한 맨 끝에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반과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7에 가셔서 표 6에 있는 지역과 표 7에 있는 지역을 참조하셔서 코드를 영역의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가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일련번호는 수식이 입력된 행번호에서 수식이 입력된 행번호에서 2를 뺀 일련번호 아 현재 행의 번호에서 마이너스 1을 하라는 거예요. 등호 입력하시고 현재 행의 번호를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3이잖아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1이라는 일련번호가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2,3,4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지역이 서울, 부산이고 수식이 3행에 입력되어 있다면 sb-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서울, 부산은 여기에 가서 찾는다는 거죠. 표 6에 가서 참조하는 표가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숫자와 지금 찾아올 코드를 연결할 때 CONC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연결하겠습니다. CONCAD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찾고자 하는 값은 5 클릭이 안되네요. 그러면 5 1부터 1, 2, 3 5 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 지역 코드표가 있는 표 6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 저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지역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VLOOKUP을 통해서 코드를 찾아오는 작업이었고요. 큰 따옴표 문궈서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아까 구하셨던 일련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CONCA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CAD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 함수를 통한 구한 값과 하이픔과 일련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문제의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표8의 코드와 그 다음 강의 연도를 이용하여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001 코드에 S하고 001 사이에다가 강의 연도에 두 글자 오른쪽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R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올드 텍스트는 코드를 가지고 스타트 넘버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바꿀 거예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어떤 글자로 몇 글자를 바꿀 거냐면 중간에 글자를 삽입하는 거라서 기존의 내용이 지워지는 게 없어요. 0 글자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새로운 글자에다가 저희는 큰 따옴 묶어서 빼기 N% 연산자 오른쪽의 두 글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강의 연도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코드가 S- 사이에 강의 연도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나머지 001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함수 3번 시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포인트 점수와 홀 이름과 강의 코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